됐다 가자 부패물량을 뽑는게 낫겠죠 부패물량 가겠습니다 그리고 파랑이 좋겠군 안되 그럼 안된다 파랑 부패물량으로 갈게요 애초에 그냥 초보면서 이렇게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핑크에 빌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게 킹키고 하니까 느낌이 다른데 자 이제 풀템 낍니다 이어폰 양쪽에서 낍니다 나 플래티넘이다 얼렁 방어가지고 티어 부신 부리는거 진짜 없어보이는거 알지 일라오이요 아우 진짜 너만 하다 야 이거를 줄일 필요가 없잖아 줄일 필요가 없었네 이제 트롤은 트롤왕이 내가 세니만 서오세요 아 너만데 일라오이 진짜 싫은데 트롤이 살살하자 변태성을 보여줍니다 이어폰 조아하격 하하하하 너 죽었어 인마 나 촉수 좋아해 너 촉수야? 들어와 잘하는 애만하면 정신병 걸려요 아 그래? 아 원래 트런들이 일라오이 이겨요? 난 일라오이한테 털린 기억 밖에 없어가지고 어 저기 있었구만 역시 그럴줄 알았지 얍 얍 CS 자 천천히 하자고 우리 촉수님 같이 삽시다 저리 안가? 미쳤나 이게 왜이래 이거 줄 피해주고 간단하죠 아 근데 개 아프네요 아 이런 식빵 아 이런 식빵 아하 먹어 쿨하게 한 대 쳐주고 도망치면서 아 와 이거 개 아픈디 와 호호호호호호호 뭐여 이게 뭔일이야 이게 호 들 얍 도망치고 오케이 이렇게 깔고 뭐야 많이 아플꺼야 우호호호 호호호호호호 저리 안가 아 큰일났다 와 완전 완전 쫄렸다 와 큰일난데 이거 와 CS의 상태가 CS의 상태가 와 세상에 세상에 저기 안가 장원이 어서와 어 나 평소보다 느낌이 다른 것 같아 지금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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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블킬 와 CS 못먹는거라 큰일났네 이거 진짜 어? 실리죠 아 아 피해주고 아 저리가 저리가 자식아 꿈꿔토 김식공원님 어서오세요 저리가 저리 안가 를 숙규 되겠다 큰일 był seemingly 집에가야겠다 밖에가다가 집에가자 숙 thorough 숙 expeditions 으하 와 예츠 호우 어 살아남을수도ền 삐 어 너무나 아픈거 탱탱하게 가야겠다 태양풀 꼭 붙여가죠 뭘 자꾸 시부롱거려 누구야 걸어가 걸어가 걸어가서 촉수 조금씩 없애면서 가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음 상당히 많이 밀리는데 답도 없이 CS 차이가 20개가 나요 지금 틀났어 니들 여기다 모르는척해요 뭐 그런거 하지마 나 진짜 침묵제 하지말라 그랬다 내가 어? 하지마 하지말라면 하지마세요 아 아이 금지같은놈 봐라 없애 이거 다 없애 5원짜리 CS다 아 뭐야 처리 카라 임마 이 자식야 아 아 아 아 너무나 아픈거 저리 안갈래? 미쳤냐? 어? 뭐 와 어 아 제가 누굴 다 아 어 우어엌 우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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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toll 이 소리 아니라고 엉링이야! 엉링! 아아아아아아 개가 참 너무 무서워 진짜 그지같다 아이 촉수 아아 이거 없어 없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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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애자 없애래가 날꺼같아 아 저리 안가? 저리 안가!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부웅 뜨는거 봐라 됐어 아 와 폭딜 쩐다 진짜 딜 왜 이래? 아 정글님 도와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 CS 지금 22개밖에 안돼 지금 두배 차이랍니다 큰일났어요 지금 저리 안가! 어? 가! 경고했다 내가 오케이 이제 첫 첫대포네요 크 đấy 아 감격스럽다 이제야 대포라니 아아아아아아아아 그의지 같은걸로 저리 가 CS먹지마 얍 얍 음~~ 맛있는 CS 어 으어어어어 짤짤이 무서우세요 얍 CS 오호 오호 저리 안가? 저리 안가? 우지마 CS먹지마 또 빼겠지 그렇지 불치규 랩으로 내가 단련된 사람인데 그런거 해가지고 내가 어? 끌리겠어? 전혀 안 끌리지 그래 꺼 으어어어 맞으면 안돼 삭제해주고 아 아 그지같은 뭐하니 아 와 와 너무나 아프다 형들 요즘 다이어트 하나요 CS도 양보하고 뭐? 그런 다이어트 필요없어 집에 가냐? 와 너무나 아프다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어 CS먹다 죽을 뻔인데 어우씨 깜짝이야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? 도와주세요 도와줘 제발 정글로 뭐해 물론 1차적으로 내가 못한건 맞지만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고 지금 정글로 오 흐어어엉 오하 집에 간다 안녕 집에 갈게 아니아니야 집에 가야지 불복하지마 아니야 마나가 없고 체력도 없어 집에 가야지 그렇지 올바른 판단일이라고 생각해 집에가서 텔타고 오자 그래 텔 빼 텔 텔 빠지는게 나 어 밀리는거 보소 너무나 아픈거 진짜 너무나 아픈거 탈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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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못가 너 못가 집에 왜가 인마 하하하하하하 기분 나쁘지 기분 겁나 나쁠걸 좋아 형 주문도독감으로 가서 돈을 벌죠 뭔소리야 주문도독감으로 왜가 가도돼? 개트롤로 지금 신고받는거 아뇨? 어? 신고당할거같은데 아 난 모르겠다 우리팀도 지금 개말리는거같은데 왕기는 뭐 꿈도 꾸지말고 그냥 안전하게 크자 그래 그게 나을거같죠 뭐 왔는데 뭐 왔는데 일나오일텐데 그렇지 일나오일 너 거기 숨어있어도 너 거기있는거 다 보여 촉수나오잖아 멍청아 야 내려갔다 쟤 바보야 바보 거기 아직도 있네 너봐 이럴줄 알았어 내가 저리 안갈래? 어? 저리 안가? 어? 피해주고 때려주고 길겨 계속 길겨 좋아요 1번 먹어주면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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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너 인마 그래 내가 지금까지 무릎을 꾸는건 추진력을 높기 위함이었어 이 자식아 으아 그지같은 놈 풀 뺐지만 이거 슈퍼 이득입니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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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umbling CS가 안먹어지네 이거 하하하하하하 으르르 좋아요 좋아요 게임이 이렇게 해야죠 CS 하나도 못 먹는거 보시오 클래스 좋소 쏠킬 딴 거 처음 봤어요 형 왜 그래 처음 본 것처럼 코스프레 하고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얼마나 많이 보여줬었는데 다구나 너네 팀 저번에 나한테 엄청 털리지 않았니 쏠킬도 막 따였던 거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서포트한테 아닌가 아님 말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뭐 열정 감독님 어서오세요 갱몽이 어서와 왔어 에이 열받았겠다 어떻게 하냐 개빡치겠는데 너 집에 가요 주언뉴 집에 간다 아니야 500원 더 모으자 지금 가는 건 손해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니까 땡겨 계속 쟤 지금 라인 어 먹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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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먹는 데어 김 나쁘데 멈춤하데 어 아 세상에 이럴 수다 벗어나 그렇지 벗어나는 게 차라리 이득이야 차라리 이 개다 차라리 이 개다 그렇지 어어 피해주고 좋아 여기서 뛰어주고 오케이 이거 깔아주고 좋아요 이거 깔면은 속도 그대로거든요 피해주면서 축소 마무리 좋아 이 정도라는 크게 이득 와 이거 오 오 오 오 와 뭐 소리가 와 넘나 아픈거 와 다행이다 이 해가지고 촉수 숙주되는건 막았네요 다행이야 음 아 이런거 맞으면 안되는디 정신팔고 있었네 그냥 갈래 아 와 야 미안하다 야 탑은 안오냐 개 같은거 탑은 안도와줘 어 어 우린 모두 기린이 정님의 뿐이다 진짜 넘나 아픈거 헤엄쳐가 아아 정글탑하기 시작한다고 아니야 정글탑하기 시작한다고 아닙니다 제잘못이죠 그쵸 제가 못하는 보탐 바텀은 터졌네 오케이 그럼 뭐 탑 1차정도는 밀려도 뭐 어 이정도는 뭐 밀려도 뭐 괜찮겠네요 피해주면서 오케이 피해주고 촉수를 먹어줍니다 아주 간편하게 이 촉수 근처에 숨길거거든요 이거 하나 이 정도면은 뭐 좋아요 형 전형적인 탑솔러가 돼가고 있어요 탑신병자라고? 아니야 그럴리가 CS도 못먹는게 무슨 탑솔러야 나 그냥 서포터인데 그냥 탑인척하고 있는 트런들이야 서포트런들이야 나 지금 저번에 봤잖아 탑인줄 알았는데 서포터 룰였잖아 봤죠 그거 어 난 그런 사람이라니까 페이크 쳐준다 내가 야 이것도 밀렸냐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네 큰일났다 솔직히 영혼없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위험합니다 일라오이 내려갔는지 아이고 내가 분명히 미아를 쳤건데 분명히 내가 미아를 쳤었을텐데 안그냥 야 녹여먹는 미니언 별미라고? 아주 좋지 아 맛있어 거마의 몽시 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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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가 도망가는 너는 뭐니 도대체가 아이고 몰라 몰라 나 탑 밀거야 가자 그냥 칼 써 칩시다 안돼 내 첫 캔방인데 이걸 서렌으로 내가 마무리할 순 없지 제드가 너무 컸네요 누가 키웠냐 제드 아버지 누구에요 아아아아 아아 아 온다 아 그녀가 온다 아 그녀가 이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녀야 아 무서워 아 이제는 큰일났어 도망가야돼 야 070 뭐야 트팩 070 뭐야 이거 인터넷 전화 왜게 왜게 통했어 이거 장난쳐 지금 야 너 인터넷 전화 왜 이거 막아야되겠는데 이거 아이 큰일났네 2로 빼려고 하겠지 또 그렇지 이럴줄 알았지 내가 피해주고 아예 끄트머리 맞아주고 이거 매너지 매너 이렇게 뛰어주고 일로와 일로와봐 일로와봐 맛있어 이거 다시 요 이래봐 일로와 으허어 허어 허어어엇 예스 뭐eras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고고고고고고고 어 요Ne 어 으아 钱 나 임마 이 자식아 으응 안된다고 트팩 아이스 힉 christ 맛있죠 아 든든하게 내 자식을 먹이니까 기분이 좋네 갑니다 갑니다 아 저 이제 조금 팀플의 의미를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무리해서 킬을 따지 않고 그냥 트페 도와주러 왔으니까 트페한테 하나 주는 건 아깝지 않아 제가 날 도와주러 왔다는 마음씨가 고마워서라도 내가 하나 줘야지 그렇지 야 약간 그런 그런 의미의 어 킬 양보였습니다 유니세프죠 거의 네 예언자라고 흐흐허허 트로이왕이 나가신다 켈비енко 우리 시아석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? 우리 시아석 segregated 없습니까? 이거 딱딱하게 물어보면은 쟤 좀 딱딱하게 대답하니까 난 좀 부드럽게 물어보자고 좋아 말파이트 이 샤석 없네 진짜 뭐 이거 서포트 이거 안쳐도 돼? 서렌 안쳐도 돼? 이거 밀었어? 끝났어? 김프털님 어서오세요 말파 서포트이었냐? 뭐 이렇게 컸냐 그래 미드 밀어 제드 제드 15킬이요? 야 제드만 컸네 그러면 제드만 자르면 돼 제드만 버티자 제드만 생각해 지금 목소리를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게 존재하려네 버릇나빠진다 그런 말 하지마라 왜 내가 어떻게 가 난 탑을 밀어야지 스플릿하는 거야 아이들아 스프릿 전술 몰라 가자 애들 안 보여 우리 시야 좀 밝혀야 돼 친구들 나 이러다가 진짜 따인다고 혼자 혼자 있는 탑슬러가 제일 위험한 거 알아? 자 무서우니까 빨리 가 철거해 철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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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올 것 같은데 느낌 나한테 올 것 같은데 나한테 나나나나나나나 아니구나 리신 잘가 상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내려가자 상관 괜히 왔네 세상에 괜히 왔어 와아 첫 합류가 이런 굴지같은 오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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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문 까문 여기에 있겠지 쟤들 하면 이런 명지를 놓칠 수가 있군 그렇지 올 줄 알았지 손님만이 미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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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 굴지같은 쟤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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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루스 그렇지 좋아 잘하고 있어 나 안아파 나 하나도 안아파 지금 가만 가만 제드만 잡아 제드만 제드 우선 타겟 제드부터 딸을 잡지 말고 띠미니 어서와 유리미 어서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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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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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진짜 넘나 아깝다 어서와요 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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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어이 개가 어디갔어 어 어리둥절 왕리둥절 내가 다 맞아주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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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개굴 야 일로와 다 일로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다다다 일로와 다 일로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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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공개 떴어야 되는데 저게 아 너무나 아깝다 깜짝 놀랬지 뭐해 뭐해 그렇지 좋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도망쳐야지 그래 계획성있는 트롤이니까 좋아 이거 밀어 이거 밀어 제발 부탁입니다 아 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 어 뭐야 어 그럴 수도 있지 안되는일은 없지 항상 acted 모든 일에 가능성을 둬야지 모든 일에 가능성을 둬야지 아 그냥 방탠만 갈까? 방탠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제드를 버텨야 돼 내가 봤을 때 제드만 버티면 되는데 진짜로 벤시를 두를까? 제드만 버티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제말 맞죠? 저 분석력 지리지 않습니까? 이게 어떻게 봐서 언 랭이야 그지? 그지 같구만 다음 가자 먹어! 빨리 먹어!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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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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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빨리 먹어 지금 빨리 먹어 바보들아 그렇지! 일루와 가 일루와 아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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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아 틀 홀 어딜 도망가 이 자식아 시 이루와 이루와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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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와 일루와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이거 이거이거이거 이거 먹어! 빨리 먹어! 야 가핸 아흐우⁻ 그 wezi같은 가핸 저거 아이 저거 죽냐 저거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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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nzalez! rezP President 야 제비가 너무 컸어 어떻게해요 이거 쟤들 너무 많아 너무 쎄 캠방 처음이지 어 26킬이 이 게임에서 26킬이 처음 되는거 같은데 나 지금 뭐야 이거 어디가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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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밀어 일단 어 이거 가야겠다 어 깨지겠는데 이거 상당히 노답이야 내가 IXIXX은owners 왕이야 왜 뭐해 개발 이제 혼자 다니지마 아니 빼 그냥 쭉 빼 너 죽어도 몰라 나 못 도와줘 나 죽으란 뜻은 아니었는데 던져놓고 서랭을 치지 저리 가 스플릿인데 이거 좋아 오케이 솔킬 나이스 근데 왜 1인공이니 하필 어? 저리 가 어? 어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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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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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걸 못 죽이래 나이스 잘했어 2패 우리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어 나쁘지 않아 아까처럼 뭉쳐서 제드만 타겟 제발 제발 뭉쳐서 제드만 제드만 타겟팅해 믿을 수 있어 그 때 가서 생각하자고 아이고 저거 저것도 오 우리 안가? 아 와 일로와 와 너 안 죽니?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이 자리가 캠 자리가 좋겠어요 이 자리 캠 자리가 좋겠어 괜찮아 알 수 있어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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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눌렀는데? 어쩔 수 없지 뭐 쯧 쟤드 너무 컸다 진짜 질량 고소 와 수고하셨습니다 와 쟤드가 너무 잘하네 이거 안 되겠다 오늘 롤은 진짜 안 될 것 같아 어 저캔바는 이렇게 그 의지가 되어있구만 저캔바는